코치라서 코치얼인가요? 오! 그런가봐요! 원형인가? 하하하하하 다 맞추는걸 항상 기다려왔어 어릴적이 긴장했을 보석같은 드림 반짝반짝 너와 함께 있을 때 밝게 펼쳐진 우린 맘에서 위 준비 언니! 하자! 연습하자! 준비 언니! 하자! 하나의 꿈을 그리는 시간은 빛이 될거야 올라가 스페셋은 날 수지났어 본적 없는 전 끝까지 올라가 올라가 내 노래소리 날아가 날아가 우리 목소리 스페셋은 날 수지났어 날 수 없는 전 끝까지 올라가 올라가 내 노래소리 빛이 될거야 우린 맘의 스페셋 빛 우주성 빠르게 어릴거야 here we go 널란 별 슈화가 찾았다 매일 밤 꿈을 꿨는데 빙오 슈닝스타 지켜봐봐 우린 샤이닝스타 어쩜 네 꿈이야기 알게 될거야 우리의 결자리를 날 찾아낼거야 그리 멀지는 않을거야 오늘 뒤 저는 혼자인데 여기만 한다고요 여기만 한다고요 여기만 한다고요 여기만 한다고요 아 아 그렇긴 하지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저희가 잠깐 이거를 볼 시간이 한 1분정도 있었는데 언니가 자기 파트 나왔는데 우와 나 진짜 예쁘게 생겼어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스페인쉽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 네 오 그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